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또 직장을 앞두고 직장에 입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또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연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까,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과연 내 배우자,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맞을까, 과연 저 사람하고 같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속에 있습니다. 또한 특히 정치적인 어떤 성과를 앞두고, 또 대권 성과를 앞두고 갑자기 그 점집이 부활한다고 해요. 참 심지어는 풍수지리설 하면서 조상의 묘를 좀 옮기면 운이 대통해서 대권을 잡을 수 있다 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명리하기니, 운명하기니, 이러한 철학, 사주팔자를 철학으로 하니까 괜찮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핑계를 대서, 그러한 운을 점치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는 걸 봤어요. 요사이 유튜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고 참 참담하다. 참 어떻게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미혹에 빠질 수 있을까. 물론 불신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명리학이라든지 운명 철학이니, 이렇게 학자를 붙여서 그야말로 점을 치는 그러한 첨담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참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그러한 것에 사람이 미혹이 될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떠한 피저물도, 어떠한 천사들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그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참 21세기 그야말로 인터넷 시대,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아주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도 그대로 그냥 만들어서 마치 말하는 것처럼 하지요. 그러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의 한계는 뭐냐.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기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도, 미래에 대한 것만큼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아니하고 이러한 거짓된 운명철학이라든지 점이라든지 타로점이라든지 호러스콥, 토정비결, 오늘의 운세 이러한 것에 그냥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경고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심판의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심판하는 것이 뭐냐. 바로 점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락의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첫째는 점치는 자에게와 둘째는 가늠하는 자에게와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네 번째는 품꾼의 삭스를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하를 압지하고 낙은해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경애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호기심으로 점을 친다든지 운명 철학, 명리학을 그러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러한 것들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 호기심 그러나 그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마귀의 미혹이다. 이게 미혹.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해 봤냐 이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을 찾아가서 새해면은 마치 토정 비결이나 보듯이 말이에요. 예언자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경애하는 태도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백색 마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자칫 잘못하면 세 가지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음성이 있어요.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육신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된 목자된 우리 주님께서 양무리에게 항상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 무리의 한 목자입니다. 한 무리의 두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양무리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불러내듯이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 은이라. 자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에게라는 말은 아웃이란 말입니다. 클레시아 이건 부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목자가 양무리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내요? 이름을 불러서 각자의 이름대로 불러내는 거예요. 박관희야 나오나라 세상에서 불러내요. 미화야 나오나라 세상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박경희 나와라 세상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이루게 우리 전인치유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다른 음성으로 어떤 얘기를 하면 양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만 즉시 들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성으로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을 뜯다가도 이리 오너라 말하면 그냥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약물이들이 쭉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오너라 하면 또 문 밖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실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TV에 다큐멘터리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속여서 말소리도 똑같이 하지만 신청도 안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음성에는 말의 내용은 똑같은지 모르지만 음성에는 지문보다도 더 정확한 흉내 낼 수 없는 성문이라는 게 있어요. 성문 지문처럼 그래서 음성을 들어보면 누구다 벌써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물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관적으로 아는 거 왜 압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속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물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게 금방 이것이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 부터 모세 일기 전까지 야곱의 일기까지 요셉의 일기까지 그때가 바로 족장시대 이 족장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대화하듯이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예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 이것을 떠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족장시대는 직접 일대일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율법시대입니다. 모세로부터 침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선지자의 시대죠.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 아닙니까? 그 시대에는 그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시는 시대가 바로 율법시대예요. 율법시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크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교회 시대는 무슨 시대냐? 이제는 성전 시대가 마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집에 어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시대가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일 뿐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지하는 전이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몸은 마치 성막과 같아요. 우리의 혼은 성소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은 지성소와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임지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라 이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지체를 이루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아있나 얼마만큼 성령으로 충만하나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것인가 얼마만큼 우리의 마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인지하신과 그렇지 않냐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족장시대와 율법시대와 또 교회시대에 통틀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지만 또한 직접 말씀해주셨지만 우리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야말로 과거의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보다 더 가까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아브라함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 그야말로 우리의 몸 자체가 성전이라 이거 성전 거룩한 성전 그러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눈에 보는 것 손에 닿는 것 어떤 우리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각 시대를 거쳐서 말씀하시지만 이 세 시대가 동일하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리고 순종하여 목자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목자를 뭐예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노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바로 이 종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간절히 겸허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 주신다 이거예요 뜨겁게 몸이 불철 변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창조주의 음성이에요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함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양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목자가 있는 곳에는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시대를 우리가 사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음성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음성을 듣고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 순종을 그러면 약물이들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맡기면 중요한 것은 맡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맡기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신뢰해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실까 내기를 정말 완벽하게 보살펴 주실까 이러한 신뢰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란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 초대 초대의 하나님의 음성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음성도 있고 또한 마귀의 음성도 있다 이 세 가지 음성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차례 지금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분명 밖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깊숙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혼이 말하는 것은 육신의 음성 내 철학 내 지식 내 생각 내가 배운 것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내가 간증한 적이 있지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불순정하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예기치 아니하는 깊은 음성인데 그것은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속 깊숙이 우러나는 또렷한 음성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에서 6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혼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 그저 좀 술이라도 마시고 과거에 술 담배 끊고 성스럽게 생활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낙심되니까 술이라도 마셔볼까 너무 괴로우니까 잔도 안 오고 그래서 그걸 위하여 밤에 자전거를 타고 24시간 슈퍼 있는 주유소에 딱 내리고 그 문고리를 잡는 순간에 확실하게 들려오는 음성 그 음성은 너무나 또렷한 음성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인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월의 역임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면 썩어질 것을 거둬요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야말로 썩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음성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육신의 음성입니다 그 육신의 음성은 내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내 혼에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내 지식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내가 배운 경험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이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이 옳은 것 같지만은 자문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다르다 이거예요 사망의 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내 말에 충족하라 내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가장 조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음성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경우에도 내 영을 통하여 말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몸과 혼의 역사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몇 번 경험해 본 사람은 금방 분별이 되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독일에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날라운 은혜 가운데 또 의학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런데 의사고시를 앞두고 뭔가 좀 집중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서 좀 한 2개월 동안만 좀 공부를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고시를 앞두고 그래서 신문을 찾아봤더니 광고가 났어요 하숙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하고 찾아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작은 성같이 아주 아름다운 집이에요 좀 듀셀더프 외곽에 있는 성이지만 거기서 살던 분이 독일의 장학관으로서 아주 귀족적인 집안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혼자 살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숙할 사람을 구하는 건데 제가 딱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래층 그 손님방에 이제 방을 얻고 그 할머니가 얼마나 친절한지 뭐 음식 먹을 때도 음식을 어떻게 먹고 뭐 이 귀족식 음식 식사법 유럽식 식사법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좋은 교육자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에 집중하고 하는데 근데 이상한 게 말이에요 그 1층에서 저는 잠을 자고 2층의 할머니는 올라가 계시는데 잠만 자려고 하면 어느 날 내 귀에 대고 독일말로 물론 말하는 거죠 관희야 너 발 안 씻었잖아 응? 여기서는 발을 씻고 자게 돼 있어 발을 씻혀라 아니 우리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다 온돌방이고 하니까 발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유럽 그런 데는 다 신발 신고 생활하다가 침대 올라갈 때만 이제 올라가니까 뭐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참 이거 하나님도 참 자상하시네 응? 그래서 발을 좀 딱 씻고 잤더니 어 잘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무슨 음성이 귀에 가까이 들리는 거야 너 오늘 일기 안 썼잖아 일기는 반드시 쓰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자꾸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또 하나님 일기 쓰시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아 참 그렇게 해서 또 일기를 쓰고 또 잠에 자면은 또 조용해 그 다음 날 또 또 다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어 나는 다시 일어나서 내가 시키는 대로 공부 좀 해봐 일어나 이런 말이 자꾸 들려지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것은 마귀의 영이다 악명이다 소위 말하는 폴터 가이스트란 말 들어봤어요? 폴터 가이스트 폴터란 말은 독일말로 고문이란 말이에요 고문 가이스트란 말은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영화에도 폴터 가이스트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폴터 가이스트가 그 집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잠자는 곳이 어디인지를 매우 조심해야 된다 나는 철칙으로 아무 데서나 잠을 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은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그냥 내 가슴을 꽉 누르고 목을 막 누르려고 그러고 이러한 압제가 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안 되겠어 물론 초신자였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서 침대 위에 바로 침대 위에 바로 서서 그냥 누워서 성경을 내 가슴에 두고 이러한 악한 영들이 범접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렘으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마귀를 향하여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라 너 폴터가이스트 이 악한 영 고문하는 영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내가 너를 명하노 이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쫓았다 그랬더니 다 잠잠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똑똑 소리가 나요 아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뭐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왔는데 후레쉬를 들고 왔는데 여느 순간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훈련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때는 절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예수의 피 성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대적해야 돼요 대적 여러분 적군과 적군이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누가 적에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령관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빼들고 나가 싸우고 백병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직접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직접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의 거민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에베소서 6장 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의 대로 너희는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너희가 싸운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웁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건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하죠 그리고 성도가 연합하는 훈련을 하죠 교제하는 훈련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도록 무장을 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여러분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마귀가 범접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뭐 간증하려고 하면 한두 건이 아니죠 이런 마귀와의 접전 아주 수많은 접전 초신자 때 그런 걸 통해서 그걸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을 많이 해봐야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훈련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실전을 많이 하면 베테랑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디를 가든지 마귀를 대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뭐했느니라? 임했느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 집에서 그러한 그 악한 악령을 폴터가이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강력하게 쫓아내니까 그 뒤로는 그냥 그 집을 떠날 때까지 얼마나 천국이 임재했는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평안이 물밀듯이 임재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한 흑암의 권세가 범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승리해야 되는 진정한 평화는 승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 능력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우리 인생의 다림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암호서 7장 7절에 보면 내게 보이신 것이 이르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주님은 바로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를 측량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다림줄에 어긋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면 고집을 피면 자기 철학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다림줄로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의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라이금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러나 66권이 어떻게 내게 다 말씀으로 적용이 되느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에 계신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배가 고파 금식할 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보라 그러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 말해진 음성으로 말해진 말씀 이것을 로고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레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포큰 워드 말해진 말씀이에요 음성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 각자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치유가 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나아갈 향방이 바르게 여러분에게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의되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 하나니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 음성으로 들려진 말씀은 목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목적이 있는 말씀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말씀이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는 천성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학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의학 공부 그만두고 당장 못 기다려 가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후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아직 아니야 언젠가는 내가 너를 부를 것이야 너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가라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의학적인 모든 과정 의사로서의 모든 과정 소화기 내과 또 간 박사로서 보현대학에 그러한 과정을 다 마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와서 그러한 신학의 과정을 공부하게 하시고 이제는 육신의 의사인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전인적인 치유를 위하여 부르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던 스위스의 라퍼 목사라는 내 친구가 있습니다 장로기 목사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초청을 해서 잠깐 휴가를 받아서 스위스 그 목사님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밑에서 뭐 관 관 하면서 내 이름을 불러 라퍼 목사의 부르는 소리야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얼른 내려가 봤더니 자 관이야 이것 좀 봐라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 너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면서 요한복음 7장 23절에 그 말씀을 딱 너 한번 읽어봐 읽어봤어요 자 간센 맨쉔 개순드 개막 영어 성경에 보면 힐링 더 홀맨 한국 성경에는 이 사람의 전신을 거쳤다 근데 이 전신이라는 말이 몸신자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홀런 안트로폰 히기에스 야 예수님께서 바로 전인 치유를 하신 말씀을 쓰셨구나 거기서 저는 확신을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대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할 때 바로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나아가는 향방이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대연하시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 양심에 하시는 또 말씀이 있어요 며칠 전에 일이지만 갑자기 환자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뭐 좀 오랜 시간 기다려요 한참 진료를 하고 있는데 막 큰 소리가 나요 한 시간 넘어서 처방자만 받으면 되는데 한 시간이나 넘게 기다리게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왜냐하면 순서가 근데 아직 조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도 소리가 크길래 내가 그러면 빨리 들어와서 무슨 일인가 나한테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그때 딱 들어오더니 아 원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공손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처방전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다니던 병원 원장님이 휴가 중이라 오늘 이게 똑같은 처방전을 좀 해주세요 보니까 전혀 내가 쓰지 않는 약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냥 바쁜 와중인데 그걸 일일이 찾아서 그 대신에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제가 안 했겠는데 몇 번 그래도 교회 다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해주는데 또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말이야 도대체 내가 지금 몇 시간째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기다려도 아무 말이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보시라고 제가 지금 환자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홀대하느냐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홀대했습니까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냐 너는 그 정도도 아량이 없냐 그 정도도 네가 참지를 못해서 그 사람 가라고 그러느냐 내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나를 홀대하느냐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울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나에게 홀대하는 자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느라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쩔 줄 몰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종이 전하는 대변한 말씀을 통해 대연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크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따라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생명을 얻게 더욱 풍성한 크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강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 결코 정기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